제가 이번에 다낭 가서 네일아트를 받으려고 네일을 아예 안 했어요. 어젯밤에 저희 딸이 발톤만 발라줬어요. 꼭 받아보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 한시장 골목으로 왔는데요. 네일 가게들이 밖에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 한 가게에 들어가서 직접 네일을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제가 오늘 이 골목에서 볼륨 네일탑이에요. 지금 대신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네일을 직접 받아보고 또 어떤 느낌인지 일단 케어는 제가 하고 왔기 때문에 아트만 한번 해보고 저의 컬러하고 아트만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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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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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아 생방아 이거 디자인? 이거 디자인 네 풀? 다 다 다 다 다 OK? 다 OK 다 다 OK 다 OK 다 OK 아 그 그 뭐야 골라 주는 걸 뭐라 그래 질크? 아니 골라 준 거 본인이 선택하는 거 픽 픽 픽 픽 이거 디자인 네 이거 아 이거 베스트 베스트 디자인 베스트 디자인 베스트 디자인 가장 자신 있는 걸로 자신 있는 걸로 해달라고 했어요 어떤 디자인이 나올지는 몰라요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사장님이시래요 여기 샵 사장님이시고 제가 이제 예쁘니까 사장님이 일단 예쁘잖아요 안녕하세요 들어와서 한번 오시면 아마 한국 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해주실 것 같고 영어가 가능하시니까 오셔서 말씀하시면 잘 해주실 것 같아요 한국 한국은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네일 네일 아트 네일 아트 네일 아트 ost 네일 아트 네일 아트 네일 아트 음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 사장님이 잘 키워주신 매일리스트한테 받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소독제가 있냐고 했더니 소독제입니다. 안티세프틱 제품이 있네요. 이게 저희는 지혈제인 것 같아요. 지혈제. 코비돈. 코비돈. 코비돈이면 아시죠? 소독제. 그러니까 저희들 상처 났을 때에서는 이게 안티세프틱. 저희는 지혈제로 쓰는 제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가지고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피가 났거나 이러면 쓰고 이런 소독제도 하고 오셔서 만약 소독제가 보이지 않으면 소독을 해달라고 하시면 아마 이 코비돈 제품 가지고 소독을 해주실 것 같아요. 소독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니까 케어 받는데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베트남에 오셔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보다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품이나 이런 것도 좀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물에 대한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소독제는 구비되어 있으니까 말을 안 하시면 아마 안 해주실 것 같고 말을 하시면 소독을 한 다음에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독을 하고 케어를 해달라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샘 롤이 슬림, 샘 롤이 샘 롤이 샘 롤이 샘 롤이 핑클 네 컬러 컬러 블랙? 블랙 블루 실버 아트재료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인데요 아트재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만큼 갖고 있어요 자개도 있고 자개도 있고 글리터 금색도 있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트재료는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 학생들이 편리할 때 하잖아요 여기 지금 단계가 빠진 게 있죠 편리가 빠졌어요 손독 길이 조종이나 모양 잡는 거는 일단 뺏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물에 담근 다음에 이거는 큐티클 제거할 때 필요한 제품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오일하고 큐티클 리무버를 섞어서 사용하는데 여기선 한 제품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노즈 스킨을 깨끗하게 없애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좀 푸셔질이 굉장히 이렇게 표면을 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아마 파일링을 안 하고 화면 제거를 안 하고 케어를 할 때는 그러니까 젤을 할 때는 이 방법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대부분 여기 오셔서 젤을 하시기 때문에 아 소독을 하고 하겠다고? 응 됐잖아요 네 아 지금 케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소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케어가 굉장히 과감합니다 하루에 원 데이 그 몇 명 몇 명 하루에 몇 명 정도 하냐 몇 명 몇 명 손님을 몇 명 케어 내일 원 데이 원 데이 몇 명 아 내일 한지 2년 내일 한지 2년 되려고요 원 데이 어 뭐야 손님을 뭐라고 하지?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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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몇 명 1일 하루에 1일 나 1일 2일 3일 1일 6일 4일 네일만 3일 10 10 10 10 10 15 10명. 10명? 10명 정도? 민두기 연습하면 안하네. 고생합니다. 하루에 10명 정도 한다는데 저도 하루에 10명 하려면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해서 12명 정도 하는데 그러고 나면 징이 빠지거든요. 매일 아마 10명 정도씩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더 많을 때는 한 15명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어깨 나갑니다. 근데 케어를 굉장히 하루에 10명씩 케어를 하다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일을 하는 사람이 100명 이상을 하고 나면 케어의 달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케어를 잘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2년 정도 됐고 케어를 하루에 10명씩 했다면 굉장히 케어를 잘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처음에는 좀 너무 과감하게 케어를 해서 두려웠는데 지금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다. 케어를 잘하고 있어서 아마 소독도 해주시고 또 케어도 하는 거 과감하게 잘하시니까 오셔서 받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여행 오셔서 이거 싼 데 받아야 될까 말까 이런 고민 안 하시고 그냥 한 번씩은 받으셔도 괜찮으실 그런 실력을 갖고 계시네요. 케어의 고수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 요즘 우리나라는 케어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거의 드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리퍼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학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제 자격증 따고 샵을 오픈하다 보니까 거의 드릴 케어를 주로 하고 기본 이런 리퍼 케어를 안 하는데 뭐 여기는 리퍼 케어를 주로 하기 때문에 드릴 자체가 없고 그래서 그런지 리퍼 케어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클리퍼를 이렇게 일자 클리퍼 이게 손톱깎기거든요. 손톱깎는 용도로 사용하는 클리퍼가 따로 갖고 있네요. 지금 보면은 이제 표면에 스크러치를 냈어요. 180 그립으로 역시 이렇게 이제 그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젤의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화이링을 먼저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케어를 전체를 하고 또 그 다음 작업을 하는데 여기는 한쪽 손 먼저 하고 작업까지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시술이 더 될 수도 있는데 뭐 여기 방식이니까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뭐라고 그래? 먼스 먼니 먼스 머니 먼스 머니 먼스 머니 한 달 한 달 급여 머니 그 다 하는데요 한 달 še 얌 900만 prone 아 層 900만동 900만동이면 얼마야? 하나 빼고 90에 나누기 900만동에다가 90만동이니까 45만원 아 45만원 지금 이 쌤이 매니저고 네일도 하고 있고 마사지 다 하시는데 한 달 급여가 45만원이면 제가 17년 전에 네일샵을 오픈했을 때 저희 직원들 원급이 35만원, 40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7년 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금액 받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없건 기술이 많아도 그 당시에 완전 기술자가 제가 100만원을 줬었거든요 그거 따지면 이분도 완전한 기술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급여는 적은 편이죠 근데 글쎄 여기 이 나라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날 45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시네요 저거 푸셔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거 푸셔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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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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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페데이 페데이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부담스러워 괜찮아요 싹싹싹 제가 이게 저희 다이소에서 구입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서 스텐레스 재질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요즘 계속 쓰고 있었는데 이분한테 주고 가려고요. 이게 지금 갖고 계신 티셔가 좀 작은 타입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처럼 손가락이 큰 사람이 오면 작업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 정도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스님한테 드릴게요. 우리 케어를 하면 대부분 큐티클 라임과 굳은살 살짝. 굳은살도 거의 제거를 안 해줘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여기는 굳은살 뿐만 아니라 이 손끝에 밑에 프리지 부분에 이게 굳은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까지도 제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손이 괜찮아요? 네. 오케이. 지금 여기 괜찮아요? 손 큐티클을 불리는 과정인데 많이 불리면 안 좋기 때문에 살짝 하고 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용도를 클립 파일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찌꺼미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 이제 손 큐티클을 불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를 지금 쓰시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연화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연화작용을 하는 그런 제품인가 봐요. 근데 좋아요. 예전에 크리에이티브에서 미국 제품인데 크리에이티브에서 나온 큐티클 리무버가 요런 그 느낌이었어요. 약간 우윳빛깔에 만졌을 때 조금 부드럽고 그런 느낌인데 바르면 큐티클이 딱딱한 큐티클이 굉장히 부드럽게 제거 잘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일 네일 엑스포 네일 엑스포 네일 엑스포 네일 디자인 디자인 네 이뻐 서울레일 엑스포 디자인 서울레일 엑스포 서울레일 엑스포 서울레일 엑스포 얼마나 오래 서비스 서비스 네 만약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하냐면 한국에서 이 디자인으로 할 경우에 내가 볼 때 7만원 8만원 이런 아트 디자인 올 핑거 올 7만원 원 소유 너무 비싸죠. 비싸죠? 비싸요. 비싸요. 고맙 응. 뭐든지 우리는 한국은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싸죠. 비싼데 미스탄 비쌈지 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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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인지 말해주세요? 손님이 손톱이 찢어져서 오셨어요. 래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큐티클 리무버가 피부도 부드럽게 만들지만 물로 제거 안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지고 마른 수건에 닦아냈는데도 잔여물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손 끝까지 케어하기가 잘 못하는데 여기는 정말 끝까지 완벽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여기 끝이 부드러워요. 우리 회원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한국 레일 직원들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굉장히 잘해요. 한국 직원들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요. 요즘은 드릴 케어만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 리포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포 케어를 잘 못하는데 요즘 한국은 리포 케어를 여기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개운한 느낌도 들고 손 밑에까지 제거해주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손이 그다음에 좀 과감한 리퍼질을 하고 있는데 오일만 잘 발라주시면 크게 문제는 안 되실 것 같아요. 오일을 잘 안 바르시면 타시내기가 좀 많이 생기겠죠? 과감하게 하시기 때문에 과감한 건 엄마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나보다 더 과감한 느낌? 지금 끝나고 지금 다운전 하면서 케어하고 또 손톱 길이 하면서 지금 위에 파일링까지 제일 하기 전 단계를 다 하고 있네요. 내일, 내일, 아카데미, 아카데미, 내일 내일, 내일 어디서 배웠냐고요? 학원에서, 베트남 학원? 네, 베트남 학원, 많이 있어요 몇 개월, 학원에서 몇 개월? 몇 개월, 몇 개월? 네, 학원에서 3개월 배우고 하셨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꼼꼼한 것 같아요 한 번 케어하고, 또 다듬고, 그 다음에 찌꺼기 같은 거 빼기 위해서 물에다 또 한 번 담그시고 난 다음에 지금 제거가 안 된 나머지 큐티클까지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네 5'2' 아아 하하하 음, 괜찮아요? 오케이 아, 네 지금 케어 끝났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위에 큐티클 부분은 이 구둔살 특히 제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구둔살 제거를 잘하시니까, 구둔살이 조금, 이게 여행 다니다가도 좀 답답하시면, 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디자인 골랐어요 제가 디자인 골랐어요 컬러도 따로 골랐어요 이 램프는 제가 쓰고 있는 램프하고 똑같습니다 아, 네 아, 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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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뷰어 디자인 네 여기는 이렇게 샘 샘 네, 샘 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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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아, 네 음, 네 컬러 디자인 네 디자인 네, 네 네, 오케이 지금 컬러를 하는데요, 우윳빛 컬러로 디자인하기 위해서 컬러젤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네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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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홀블루 아, 오케이 네 네 제가 샵에 가끔 외국인분들이 오실 때가 있어요 네 딱 이 느낌일 거예요, 아마 답답한 느낌 말을,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해서 비니웨이, 비니웨이라고 되어있는데 젤 컬러고 속오프가 가능한 내일 메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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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드나 근데 성격이 차분해 보이는데 와일드한 것 같애 음, 파트너 보여? 성격이 와일드한 것 같애요 그 터치가 거의 저를 능가하는 것 같애 과감하게 터치가 두려움 없이 쓱쓱쓱 이제 클리어 젤로 파츠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스팽크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클리어 젤을 위에 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케이 파츠를 잘 붙인 거 같아요? 어, 사진대로 붙이고 있으시니까 스팽클 아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탑재를 발라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너나이프 탑재를 쓰는 거 같아요. 여기서도 닦아내지 않고 바로 마르는 아름다운 마우스 이제 오일 바르면 마무리를 하는 거 같아요 끝났어요 아, 땡큐 자, 네 아트가 끝났습니다 예쁜가요? 예쁜가요? 이 두 개는 네일 엑스포에서 하고 온 거고 이렇게 어때요? 예쁘죠? 이렇게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절을 해줘서 너무 잘했고요 다음에 오실 때 꼭 여기 샵 돌려서 갖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베트남 공항에서 다낭 공항에서 검색대 통과할 때 다낭 시내에서 네일샵에서 네일 해주고 쿠션은 선물로 줬는데 차라리 주고 올 걸 잘못했어요 그걸 모르고 가방에다 넣어갖고 오다가 검색대에서 뺏겼어요 너무 아까워 죽을 거 같아요 지금 한 달 채 못 썼는데 사가지고 너무 아깝고 그런데 차라리 주고 왔으면 얼마나 잘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쩌겠어요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꼭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리버 잘 트렁크에다 넣으셔가지고 기내 반이면 안 되게 그렇게 해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